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 중에 국세라는 게 있고 지방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금 종류를 먼저 알려드릴 건데 어떤 것들이 국세이고 어떤 게 지방세인지를 이걸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국세라 하면 어떤 걸 국세라 하냐면요 우리나라 전체 국가 예산으로 쓰는 거 이게 국세예요 어떤 돈이 딱 들어오면 국가로 돈이 들어오면 이 돈은 우리나라 전체 국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들이 있어요 이걸 국세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지역에 두 번째로 지역이에요 그 지방의 예산으로 쓰는 것을 이걸 지방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김포에 한정돼서 쓰는 것은 이건 지방세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쓰는 것은 국세 이 두 개를 구분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는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해라는 문제는 매년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32에 강의할 때 매년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한 문제는 세법이 아니라 학계론에서 나와요 하고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진짜로 이번에 학계론에서 나왔어요 저는 학계론에 넘기고 제가 강의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학계론 선생님들은 세법을 믿기 때문에 세법 시간을 알려줘야 돼요 제가 그리고 국세가 어떤 게 있고 지방세가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뭐 했을 때 내는 세금이란 이야기인가 소득 소득이 있을 때 그러면 여기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라고 그래요 그 사람 그럼 우리 지금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우리는 사람인가요? 사람이 아닌가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은 무슨 세 그러면 된가요? 소득세 소득 안 벌어봤는가요? 벌어봤잖아요 어디서요? 뭔가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벌었을 때 그 번 돈은 소득세 아니요 나는 돈 번 적이 없어요 부모한테요 맨날 갖다 써요 갖다 쓰는 거 증여세 가져가는 거 증여 증여도 벌어들인 거예요 공짜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받았으니까 국가에다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건 국가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제 보니까 상속받았을 때 증여받았을 때 등기부상에 뭐 어떻게 등기 원이 막 하고 하시는데 그런데 저는 어제 김병렬 선생님이 저는 세금하고 상관없어요 세법은 제가 강의 안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상속을 받으면 내는 게 상속세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가시면 누군가가 가면 그 가신 분의 재산을 받으신 분 그런데 어제 설명할 때 제가 들을 때 딱 이 찰나에 제가 들었거든요 죽은 사람을 누구를 하겠던가요? 그래요 하루만이니까 피상속인 알았잖아요 피상속인 죽은 사람 왜 죽었는가 그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못 한 거예요 피 나고 죽은 사람이에요 피 흘렸으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상속인이 죽은 사람이에요 바로 해결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피상속인 살아있는 사람은 피 안 흘렸으니까 상속인 그래서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인이 가져오면 그때 내는 게 그게 상속세 그것도 국가로 들어가는 국세예요 그래서 상속세나 증여세 이거는 국세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법인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 있어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그럼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소득세라고 하면 개인이 번 세금하고 이름이 갇혀져 버리죠 갇혀져 버리니까 개인들이 벌어들인 소득은 여기서는 개인을 탈락을 시켜가지고 개인이란 말 안 쓰고 이름을 뭐라고 써놓고 그냥 소득세라고 쓰고 그럼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소득세라고 쓰면 똑같으니까 여기는 소득을 탈락을 시켜가지고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법인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들은 소득세를 안 내는 거죠 무슨 세를 내는 거야? 그렇죠 법인세를 내요 그럼 개인들은 법인세를 안 내고 개인들은 소득세만 내는 거예요 소득세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해가지고 벌어들인 소득은 무슨 세 그러면 된가? 소득세 소득세인데 앞에다 양도를 붙여요 양도소득세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국세라는 얘긴가 지방세라는 얘긴가? 국세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득세 중에 이 중에 이 소득세라는 이 세금 중에 이 중에 세금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이 있고 또 하나가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있고 또 하나가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겁주는 세금이 있어요 2023년부터 새로 신설되는 세금이 있어요 2023년부터 신설되는 세금이 있어요 우리 시험은 2022년에 보는 거예요? 2023년에 시험을 보는 거예요? 2022년까지만 하고 끝낼 거죠 그러니까 이 세금은 공부를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나는 장기계획을 붙고 2023년까지 공부하실란다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새로 신설된 세금이 하나 있어요 그때 가서 엄청 복잡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세금은 매년 개정이 되니까요 개정되기 전에 빨리 빨리 끝내신 게 좋아요 그러면 이 세 개를 이렇게 이 세 개를 전부 묶어가지고 통칭해서 이름을 뭐라고 붙이겠다 소득세 그러면 양도소득세도 그냥 양도소득세도 뭐라고 이름을 붙여버리면 되겠는가 소득세 똑같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든 종합소득세든 퇴직소득세든 이것들은 개인들이 내는 세금이니까 전부 다 무슨 세에 통하고 국세 이건 전부 다 국세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국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국세에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말이 많았던 게 이런 게 있어요 종합부동산세하고요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라는 이 세금도 이것도 국세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건 양도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여기 두 개만 시험에 나오는데 부동산학개론 시험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까지도 시험에 나와요 그럼 상속증여세도 국세라고 대답을 해라 지방세라고 대답을 해라 국세 국세니까 누구의 예산으로 쓴다 국가 국가의 예산으로 쓰는 세금이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이 국세로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개인들이, 개인이 그럼 개인이 제가 이제 학원 강의를 하고 1년 동안 학원 강의를 해가지고 1년, 1년 동안 제가 열심히 강의해가지고 1년 동안 천억을 벌었다 그럼 천억을 벌었으면 저는 무슨 세로 내라는 이야기인가? 소득세, 소득세 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강의는 하지 않고 부동산 땅을 사가지고 땅을 팔고 땅 사가지고 땅 팔아가지고 제가 천억을 벌었다 그럼 저는 무슨 세로 내는 거야? 양도, 소득세 그러면 내가 강의를 해가지고 벌어들인 소득이든 땅 팔아서 벌어들인 소득이든 개인이 번 소득은 전부 다 무슨 세로 통합을 하면 되고? 소득세, 소득세 그러면 그 소득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 왜 국세냐면 국가의 예산으로 쓰는 세금이니까 양도소득세든 종합소득세든 돈이 들어가면 국세청으로 들어가면 국가의 예산으로 쓰는 세금을 국세라고 그래요 종합부동산세도 국세예요 그래서 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는 국세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자꾸 다른 건 설명을 안 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요 시험공고문회가 뭐라고 나오냐면 시험공고문회가 법인세와 상속세와 증여세와 부가가치세는 시험 범위에서 제외하랍니다 이렇게 나와요 세법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하고 관련돼 있는 규정들은 세법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지 않아요 출제를 안 해요 그런데 자꾸 상속세나 증여세를 세법 공부하신 분이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는 중개사 시험을 보고 싶다는 이야기인가 다른 시험 보고 싶다는 이야기인가 다른 시험 보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시험 범위도 아닌 걸 거들떠도 보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왜? 시험 문제는 16문제밖에 안 나오고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까지 말을 했는데도 굳이 공부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혀 시험 문제 나와도 정답이 안 되니까 절대 고려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부동산학계론에서 32회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가 국세인가요? 국세 그게 부동산학계론 시험 문제였어요 그냥 거져주는 거죠 거져주는 거 그거 그런데 그걸 못 푼 사람도 있어요 왜? 1차만 하고 2차 공부 안 한 사람들 너무 억울하겠죠 그렇게 쉬운 문제가 나오는데도 그래서 국세하고 지방세는 한 번 정도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또 주의할 게 이거예요 농어촌특별세 농어촌 그러면 도시 느낌 나는가요? 지방 느낌이 나는가요? 아무리 지방 느낌이 나도 저거는 국세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는 뭐냐면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농어촌을 위해서 특별히 쓰는 세금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국세예요 그래서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예요 그럼 이제 지방세는 몇 개 보여드릴게요 지방세에서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치득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물건을 구입했을 때 어떤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땅을 사거나 주택을 구입하거나 또는 건물의 상가를 구입하거나 자동차 차량을 구입하거나 이럴 때 내는 세금이 치득세예요 내가 뭔가를 사면 그러면 책을 사면 치득세 내든가 안 내든가 안 내요 책은 세금 안 내요 책은 그래서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고 딱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치득세 나와요 이거는 치득세 안 내요 이런 건 내야 돼요 나중에 그건 다 배울 거예요 어떤 어떤 것은 치득세 대상이 되고 어떤 건 대상이 안 되고 그럼 예를 들어서 김포에 있는 제가 땅을 산다 김포 땅을 사면 세금은 김포에서 예산으로 쓰겠는가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으로 쓰겠는가? 김포 왜? 이유는 뭐다? 그렇죠 지방세니까 지방세니까 그런 거예요 지방세니까 국세라고 하면 치득세가 국세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 국가 예산으로 쓰는데 지방세니까 그 지역에서만 그래서 어제도 등기부를 작성할 때 그 사람의 주소지에다 작성하라든가 물건 소재지 하라든가 바로 그거예요 지방세는 무조건 그 물건이 중요한 거예요 물건 물건이 있는 장소에다 세금도 내야 되고 물건이 있는 장소에다 등기도 하셔야 되고 그 물건이 있는 데가 중요한 거예요 지방세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등록 면허세라는 게 있어요 등록 면허세라는 건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 이 면허는 시험에서 안 나와요 등기하고 관계된 것만 시험에 나와요 등기요 등록이라는 이야기가 등기부상에 어제 등기부상에 쓰는 거 있었잖아요 뭐 소유자 쓰시고 뭐 쓰고 뭐 쓸 때 보면 종이도 들어가고 잉크도 들어가죠 그래서 등록 면허세라는 게 종이값하고 잉크값 받는 걸 등록 면허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등기부상에 기재되면 이름을 쓰게 되면 무조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상에 이름을 쓴 사람을 누구라겠냐면 어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명의자라고 했죠 명의자 이름 쓴 사람 그래서 명의자가 뭐냐 하면 우리 처음에 초등학교 입학할 때 부모님들이 애들 자녀 앞에다 여기다 뭘 달아주는 거야? 명찰 그건 명찰이에요 명찰 그게 명의자가 명찰 이름 그런데 그 명찰이 실제 실명을 쓰겠는가 가명 쓸 수도 있는가? 가명 쓸 수도 있어요 왜 가명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가명을 쓰면 우리는 그 사람이 가명인지 실명인지 아는가 모르는가? 몰라요 그러면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래서 기재된 대로 하는 거예요 기재된 대로 세법은 등록 면허세는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으면 만약에 이 물건 주인이 A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름을 써 놓은 사람이 B라고 이름을 썼어요 그럼 세금은 A가 내는가 B가 내는가? B 이름 쓴 사람이 그게 이번 세법 시험 문제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어느 집에 전세를 들어갔어요? 전세를 들어갔으니까 그 집이 내 집인가요? 남의 집인가요? 남의 집이죠 남의 집인데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등기부상에다가 전세권 설정 등기 할 때는 집 주인이 이름을 쓰는가요? 세입자가 이름을 쓰는가? 세입자 세입자가 이름을 썼으니까 잉크값은 세입자가 내야 된다 집주인이 낸다 세입자 이름 쓴 사람이 그게 이번 시험 문제라니까요 그런 걸 시험이라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상대방한테 설명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이런 걸 문제로 물어보는 거지 무조건 암기해서 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등록 면허세도 이건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이것도 지방세입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재산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여기서 재산이라는 걸 뭘 말하냐면 토지, 땅,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런 걸 재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중에 땅, 머릿속에 얼른 생각해 땅, 나 땅 가지고 있으니까 재산세 내겠네? 생각하면 돼 나는 상가, 건물 있으니까 재산세 내겠네? 주택이 있으니까 재산세 내겠네? 항공기, 없으니까 재산세, 항공기에 대한 건 안 내겠네? 선박, 없어? 그러면 그것도 안 내겠네? 그런데 시험에 내는 것은 주로 토지하고 주택하고 상가 이 세 개만 시험에 내는 거예요 왜? 이 세 개가 부동산이니까 그리고 선박하고 항공기는 부동산인가 동산인가? 동산, 움직이니까 동산 안 움직이면 부동산 그럼 저는 딱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제가 가만히 있으면 무슨 자세로 있는가?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 자세, 부동자세 그렇잖아요 막 움직여버리면, 움직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이건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그건 건물은, 건물은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그럼 부동산,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동산, 부동산은 그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재산세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면 만약에 이 건물에 대한 세금을 김포에다 내면 김포는 이걸 가지고 김포 예산으로 쓰는가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으로 쓴다는 얘기인가? 김포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그 지역의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이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방세는 전체 국가다 지방세는 그 지역의 예산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취득세라는 세금, 등록면허세라는 세금, 재산세라는 세금 이것들이 대표적인 지방세고 그다음에 또 하나 볼 게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면 우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1년에 몇 번 내게 되든가? 두 번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내요 두 번 그러면 이 자동차세를 받아가지고 국가의 예산으로 쓰겠다 지방의 예산으로 쓰겠다 지방 지방의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익히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특이한 걸 한두 개 보여드릴게요 지방의 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소득세라는 게 있고 지방의 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이 소득세는 누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에요? 그랬는 걸? 개인 이제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이제 개인 그래야 돼요 우리 배웠으니까 조금씩 있다가 반개를 일단 밟아가야 돼요 그래서 개인이 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 그러면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은 아무 말 없을 때 소득세는 이건 국세로 간다 지방세로 간다 국세 그럼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소득을 얻어가지고 소득을 얻어가지고 얻은 소득에 대해서 전부 국가에다만 돈을 딱 주면 국가에다만 돈을 주면 아 이건 지방은 나는 그러면 나는 나는 그래요 그럼 집에서 혹시 이제 생각을 해봐요 혹시 이제 집에서 두 분 중에 부모님 중에 요즘은 남자분이 있고 여자분이 있고 둘 중에 한 분이 이제 어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온다고 생각해봐요 예전에는 뭐 가장이 돈을 번다 막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남자만 돈을 버는 세상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제가 직업을 물어보면 무슨 직업을 원하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샤타맨이에요 그랬어요 그게 뭔 말인지 아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아침에 문 올려주고 청소해놓고 저녁에 가서 내려주고 낮에는 내 마음대로 놀고 다니고 그게 천하의 좋은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일하시고 낮에 일하시고 저는 새벽에 가서 문만 올려주고 청소해놓고 문만 닫아주고 그런데 이제 어떤 가족들이 가족이 이번 달에 우리 집으로 돈이 천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 전체 돈을 다 쓰겠는가 자녀한테 일부를 좀 주겠는가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개인들이 소득을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세금을 국가에다가 다 줘버리면 지방은 나도 좀 줘 이럴 말할 수 있겠는가 있죠 그래서 국가에다 돈을 내되 그중에 일부는 지방에다가 또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 중에 전체는 국가에다 먼저 내고 그중에 일부를 다시 지방에다가 개인들이 벌어들인 그 소득을 지방에다 내는데 이 세금은 지방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금은 언제나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국세인 소득세를 내가 국세인 소득세를 세무서에다가 세금을 내면은 그 냈던 것에 대해서 일부를 어디다 다시 세금을 내랐냐인가 지방에다가 지방에다 내는데 이름을 무슨 이름으로 내라 지방소득세 앞에가 지방자가 붙어있는 건 전부 지방세예요 앞에가 지방이 붙어있는 건 전부 지방세예요 그런데 농어촌이라고 해서 지방세다 아니다 앞에 농어촌 특별세는 농촌 느낌이 나도 지방세다 국세다 국세라는 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 농어촌 특별세는 지방 느낌이 나도 농촌 느낌이 나도 이거는 국세라는 거 그럼 국세하고 지방세에서 어느 정도 개념을 잡았어요 국세 지방세 어느 정도 개념 잡았어요 그럼 이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죠 지금부터 연습할 건데 연습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시험 보실 분들이 하는 거예요 한 5개에서 6개 정도만 세금을 계속 반복을 해볼 건데 여기에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스스로 입에서 뱉어보세요 지금 못 뱉으시면 아직 국세 지방세 개념 못 잡으신 거예요 첫 번째, 취득세, 지방세, 양도소득세, 국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재산세, 지방세, 상속세, 국세, 농어촌 특별세, 국세, 등록면허세 국세, 지방세, 지방세, 자동차세, 지방세, 소득세, 국세, 지방소득세, 지방세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지금 입에서 말이 안 나오신 분들은 아직 속진도 못 따라오신 거예요 지금 다른 분보다 이제 한 발짝 뒤쳐졌어요 오늘 첫날 한 발 뒤쳐지면 다음 주에는 열 발 뒤쳐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똑같이 따라가셔야 돼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못 따라오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첫 번째, 양도소득세, 국세, 상속세, 국세, 증여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농어촌 특별세, 국세, 치득세, 지방세 재산세는 무슨 지방세, 치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자동차세, 지방세, 지방소득세, 지방세, 지방소비세, 지방세, 지방교육세 그렇죠? 앞에 지방자 들어간 건 전부 지방세 이렇게 밀어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국세, 지방세는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 어떤 식으로 부동산학개론 시간에 나왔냐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맞았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그 지문이 틀렸어요 그 지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 거예요 치득세는 지방세입니다 맞았죠? 양도소득세는 국세입니다 맞았죠?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연습해 놓으시면 한 문제는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한 문제 맞췄어요 한 문제 맞췄다니까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국세, 지방세를 배웠으니까 이제부터는 양도소득세로 실제 소부로 들어가네요 교재 230페이지부터 보세요 시작이 반이다는 교재, 시작이 반이니까 우리 반절이 이미 끝났어요 반절이 이미 끝나버렸죠? 그러면 지금부터 양도소득세를 이제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할 때, 교재 정리를 할 때는 먼저 지킬 것 많이 쓴다, 많이 안 쓴다 금방 해결이 됐네요 양도소득세니까 누가? 누가? 개인이, 개인이 안 써도 돼요 이제 이거 개인들이 뭐 해서? 양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니까 이 세금은 지방세다, 국세다? 국세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내면, 이 소득세를 내면 나는 국가에다만 세금 내고 끝내버린다, 지방에도 내야 된다 그렇죠? 지방에도 내는데 그 세금의 이름을 지방소득세 똑같아요, 똑같아 국세는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앞에 지방만 붙이고 그냥 똑같이 소득세 그러면 돼요 지방소득세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라는 것을 먼저 문장을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 줄에 중간을 보세요 첫 번째 줄 중간에 양도하는 경우만 밑줄을 보세요 제일 위에, 제일 위에 첫 줄 중간에 양도하는 경우 첫 번째 줄 중간이요 사실상 양도하는 경우 그래서 양도하는 경우만 체크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세법에서 이 단어 이제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용어부터 익히시는 게 좋아요 용어를 익힐 때 이 용어는 그냥 쉽게 익히세요 혹시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한테 혹시 우리 이제 누군가한테 뭐 말을 할 때 나를 못 믿어 나를 못 믿으면 아니 상대방을 설득을 시킬 때 우리가 앞에다 무슨 글자를 많이 써가지고 계속 말을 하는가? 사실은 그냥 이게 사실, 사실이라니까 사실은 그런데 사실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사실이 뭐냐 이거예요 사실 여기서 사실상 양도로 했을 때 이 사실상이라는 이 단어를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세 번 문제에서 이 사실상이라는 개념을 치득세 개념에서 시험에 냈는데 이게 정답이었어요 이 지문이 정답 지문을 치렀죠 그럼 지금 두 번째 시간에 시험 문제 두 문제를 해결하네요 학교론 한 문제, 세법 한 문제 두 개 해결을 끝내네요 여기서 사실이라는 거 뭐냐 하면 등기 등록을 불문한다 이 말이에요 등기 등록을 불문한다 그럼 거기에 양도하는 경우 앞에 사실상 양도하는 경우 그래서 사실상을 동그라미 치고 사실상 위에다가 이걸 써놓으시면 돼요 사실상을 동그라미 쳐놓고 등기 등록 불문 이렇게 쓰시면 돼요 등기 등록 불문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어떤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은 내가 내 앞으로 등기를 해야만 이 건물이 내 건물인가요? 내가 내 것이면 내 것인가요? 등기 안 해도 돼요 등기 안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제도 그러던데 보니까 누군가가 사망해버리면 누군가가 사망하시면 상속 등기를 꼭 해야 내 것인가요? 죽어버리면 내 것인가요? 죽으면 내 것이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은 죽는 순간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등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을 등기하고 꼭 팔아먹으라는 이야기인가 안 하고 팔아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안 하고 팔아도 돼요 등기 안 하고 팔면 벌칙만 세게 받으면 돼요 아니 등기 안 하고 팔았을 때 이번 시험에서 미등기로 시험 문제 양도소득세 두 문제가 나왔어요 미등기 했을 때 어떤 불리익이 있는가 여기 한 문제 또 미등기를 등기로 인정해 주는 게 어떤 게 있는가 한 문제 그래서 두 문제가 출제됐어요 미등기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등기 등록을 불문한다 이 단어를 가지고 이번 세 번 문제에서는 세 문제를 출제했어요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해석을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다시요 어떤 물건이 있으면 물건에다 등기를 하고 팔아먹으라 등기 안 해도 상관없다 안 해도 상관없다 그럼 등기가 양도라는 것은 등기가 전제조건이다 전제조건은 아니다 아니다 그게 시험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식으로 내냐면 양도라는 것은 등기 등록을 전제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니요 그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등기 안 해도요 내가 이건 뭘 내 돈 주고 샀으니까 내 건데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내가 세금만 많이 낸다고 세금 많이 내면 되는 건지 무슨 등기를 꼭 하란 말 하란 말은 이거 뭔데 등기 하란 말 하냐고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등기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양도하고 양도 처음 있으면 양도라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양도라는 개념은 무지 중이에요 이건 민법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세법에서 세법만의 개념으로 배워나가셔야 돼요 등기 등록 불문하고 하나 잡아 냈어요 그럼 등기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진 과세 대상 과세 대상물이란 뭐냐면 세금을 부과할 때 대상이 되는 물건을 말해요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을 누군가에게 넘기고 내 손에 뭐가 들어오면 이제 통일하지 마시고 소득 소득 그렇죠 양도하고 벌어들인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에 대해서 무슨 세를 내란 얘기인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줄 제일 끝에서부터 보세요 첫 줄 제일 첫 줄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동안에 얻은 소득 그걸 조심하세요 1년 동안 얻은 소득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 개인들이 내가 세금을 낼 때 우리는 오늘 내가 돈을 벌었으면 오늘 국세청에다가 세무사에다 세금을 신고하든가요 1년치를 종합해서 신고하든가요 그렇죠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아니요 나는 직장을 다닐 때 매달 매달 세금 냈는데요 매달 매달 세금을 냈더라도 12월 달 쭉 가면 연말에 가서 무엇을 다시 하든가요 그게 바로 1년치를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소득세는 1년치를 합쳐서 1년치를 합쳐서 생각을 빨리 고치셔야 돼요 아니요 나는 1년에 부동산을 두 번 팔았는데 팔 때마다 신고했는데요 팔 때마다 신고했는데요 팔 때마다 했더라도 그걸 누적해서 합쳐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고를 할 때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합산해서 1년치 소득을 합쳐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이라는 거 가로 앞에가 네 글자로 뭐라고 써져 있는 거 보세요 뭐라고 써 놨는가 그렇죠 그걸 과세 기간이라고 그래요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1년이 되는 거예요 1년 그럼 우리 개인들이 내 마음대로 달력을 1년의 달력을 만드는가요 이미 정해진 대로 1년을 생활해야 된가 정해진 대로 그러면 이 1년이라는 과세 기간은 내 마음대로 바꾼다 못 바꾼다 못 바꾸는 거예요 이걸 이제 뒤에서 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간을 딱 정해지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동안 양도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다 묶어가지고 이름을 무슨 세라고 이름을 붙여서 양도소득세 그러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요 그러면 내가 양도할 때마다 해요 그래야 된가 1년 치여요 그래야 된가 그렇죠 1년치를 다 묶어가지고 신고하니까 12월 말에 가봐야 1년치가 얼마인지 알겠죠 그래서 12월 말에 가야 1년치 정산이 되니까 12월 말 딱 되면 1월 1일날 신고하라면 신고하겠는가 못 하겠는가 못 해요 왜 1년치를 다 합쳐야 되니까 1년치를 정산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는가 안 걸리겠는가 걸리죠 그래서 다음 년 또 몇 월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신고하는 거 봐보세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 다음 년 또 5월 달에 내가 알아서 신고하고 납부해요 여기서 다음 년 또 5월 달 다음 년 또 두 번째 줄 끝에 가보세요 다음 년 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 번째 줄 끝에 신고하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 체크하세요 신고 납부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다시 알려드릴게요 내가 신고를 했어요 내가 신고하고 납부하니까 내가 신고하면 내가 신고하면 내가 신고한 대로 정부가 오케이 오케이 해 주겠는가 오케이 안 해 주겠는가 신고 납부 세목이라는 거 뭐냐면 신고 납부 세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신고하면 정부는 그 사람이 신고를 제대로 했을 것으로 믿는다 안 믿는다 아니 집에서 자녀들이 공부했다 나 오늘 공부 열심히 했어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믿는가 안 믿는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왜 못 믿고 살아요 그걸 아니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애들이 공부를 했다 하면 믿어야죠 믿고 처음에는 믿고 그러고 나서 CCTV로 돌려봐야죠 믿어 먼저 믿고 그러면 말을 하면 나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일단은 그래 알았어 우리 애 열심히 했지 하고 믿어줘야 된가 안 믿어줘야 된가 일단 믿어주고 믿어주고 뒷조사는 한다 안 한다 그렇죠 하는 거예요 세법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고를 하면 내가 신고하면 정부는 그 사람이 신고한 걸 일단은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믿고 나서 뒤에서 조사는 한다 조사 안 한다 조사한다 그러면 다시요 올해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올해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32회 세 번째 시험 문제로 가네요 양도소득세는 그 사람이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된다 자 맞았다 틀렸다 그렇죠 맞았어요 맞았어요 그 사람이 신고했으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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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내용이 다르면 나중에 다시 추징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신고하면 확정의 효력은 없다 확정이 안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내가 신고하면 확정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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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단순하잖아요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내가 신고하면 신고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이제부터는 집에서 자녀가 오늘 학원 열심히 우리 수업 듣고 집에 가서 혹시 너 오늘 공부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지 그러면 어 나 열심히 했어 그러면 어 엄마가 너를 믿는다 그래야 된가요 너를 못 믿는다 그래야 된가요 믿는다 그래야죠 믿는다 해놓고 그냥 믿고만 있어야 된가요 뒷조사 해봐야 된가요 뒷조사는 해봐야죠 PC방 갖는가 안 갖는가 뒷조사는 해봐야죠 그래서 PC방에 갈 때 안 갈 때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절대 현찰을 주지 말고 카드만 주는 거예요 어디서 카드를 썼는지 다 나오겠고 찍히겠고 이렇게 하면 꼼짝 없어요 현찰 안 줘버리면 돼요 카드만 이것만 갖고 어디든지 써라고 그러면 돼요 어디든지 그러면 어디 어디로 움직였는지가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다 방법이 있어요 그럼 세금도 뒷조사는 방법이 있는 거 없는가요 있어요 다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다시요 양도소득세는 등기나 등록을 반드시 하고 팔아야 된다 안 해도 상관없다 안 해도 상관없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마다 신고해라 1년치를 합쳐서 신고해라 그러면 작년 시험 문제네요 31회 시험 문제예요 여기서 1년에 2번 양도한 사람이 따로따로 신고해가지고 둘이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정산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왜 해야 된다 그렇죠 1년치를 합쳐야 되니까 무조건 소득세는 1년치를 더해야 되는데 1년치를 더하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합산해서 1년치를 묶어서 다음 년 또 몇 월달에 신고해야 된다 5월달에 신고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부는 그 세금을 확정해 준다 안 해 준다 해 준다 해 주기는 해 주는데 뒤에서 조사는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이제 조사를 가보죠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성실하게 신고했을 때는 그 사람이 성실하게 신고했을 때는 이번에 네 번째 시험 문제로 가네요 그 사람이 성실하게 신고했을 때는 일단 정부는 몇 년 동안 조사할 것인가 조사 기간을 이번에 시험 문제 한 줄을 냈는데 그걸 종합부동산세에서 시험에 출제했어요 똑같아요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서류를 일반적인 이 서류는 이 서류를 작성했으면 하자가 없는 한은 집에 몇 년 정도만 보관해 놨다가 버려도 상관없던가요? 3년은 좀 적어요 5년 5년 5년이에요 5년 동안은 무조건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법에서도 서류 보관 기간은 5년이에요 기본적으로 5년이에요 그러면 정부도 내가 신고를 성실하게 했더라도 정부는 뒤에서 몇 년간은 조사하겠다 그렇죠 5년 그게 이번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5년은 조사하겠다 어? 30분도 안 됐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버렸네? 아니 이게 뭔 일이에요? 아니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문제가 다 풀려버리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하지 말고 쓰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쓰면 힘든 거예요 쓰면 이 흐름이 연결이 안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다 해결했잖아요 그럼 이제 지워볼게요 이걸 다 지우고도 이제 이거 칠판만 보고도 해결하시면 4개 해결 끝나는 거예요 4개 됐어요 어떤 물건에 등기를 하고 판다 안 해도 상관없다? 안 해도 상관없다? 신고를 할 때는 그때그때 신고해라 1년 치를 신고해라 1년 치를 합쳐서 신고해라 그럼 1년 치를 합쳐서 다음 년 또 몇 월 달에 신고해라? 5월 달에 신고해라 그럼 내가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대로 인정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되는데 인정은 되는데 성실하게 신고했을지라도 뒤에서 정부는 몇 년간 뒤쪼아한다? 5년간 뒤쪼아한다 끝 됐죠? 자 됐어요 이제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 딱 세 줄 가지고 시험 문제, 네 문제를 해결해 버렸네요 왜 강의를 다른 수강생들이 수업을 듣는지 아시겠죠? 이게요 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가를 해결할지 해야 돼요 이게 이 내용이 뭔지를 설명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학원이기 때문에 공부는 우리는 시험용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학문으로 공부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시험을 맞추기 위한 공부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실무에 가서 대답도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1년에 부동산 두 건을 팔았는데요 저 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때그때 하세요? 그래야 된가? 1년치를 합산해야 돼요? 그래야 된가? 봐요 금방 입에서 말이 나와버리잖아요 나도 모르게 1년치 합쳐서 신고하셔야 돼요 내가 합쳐서 안 했는데요 그러면 다음 년 또 몇 월달에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된가? 봐요 말이 막 났죠 5월달에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세금은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내면 국가 예산으로 써요? 지방 예산으로 써요? 물어보면 국가 국가 예산이니까 이건 무슨 세다? 국세다 이렇게 해결됐잖아요 국세니까 국세를 담당하는 것은 세무서예요 그럼 김포 세무서는 지방세 담당인가요? 국세 담당인가요? 세무서라니까요 세무서 아니 지방에 있는 세무서라고 해서 지방세 담당이 아니에요 세무서는 국세 담당이에요 김포 세무서는 국세를 담당하는 것이고 김포시청이 지방세를 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공무원 학생이 저한테 세무직 공부한다고 제가 세무직 강의를 꽤 오랫동안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이 뭐라고 왔냐면 제가 강의할 때 제가 살았던 지역이 저는 어디서 태어나서 살았냐면 제가 중학생까지 1970 몇 년도까지 그때까지 전라도 해남에서 살았거든요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그 유배지에서 제가 살았어요 유배를 당했어요 유배 어렸을 때 꼬맞다 유배지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딱 그 말을 하니까 선생님 제가 저해를 해봤더니 해남 세무서가 있더라고요 제가 해남 세무서에서 근무하려면 지방직 공부를 해야 돼요? 국가직 공부를 해야 돼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해되면 와서 공부해라 그랬어요 아니 세무서에서 담당하는 데가 지방세 담당인가 국세 담당인가? 국세 그럼 국세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방직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해남 군청에서 근무하고 싶으면 해남 군청에서 내가 근무하고 싶으면 그때는 무슨 직렬로? 지방세 지방직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는 전국에 115개 정도 있는데 그 세무서에서 전부 우리나라에서 쓰는 예산 전체 예산의 60%에서 70%의 우리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예산을 세무서에서 그 많은 돈을 징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양도소득세 딱 세 줄 해결 끝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 어떤 것들이 양도세를 내는가? 암기 안 해도 돼요 양도세 내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그럼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가보면 중개사 사무실 앞에 빨간색으로 딱 한 글자 써져 있는 게 있어요 크게 한 글자 그래요 땅 땅을 우리 두 글자로 바꾸면 뭐라는 거야? 그렇죠? 토지 토지가 양도세 대상이에요 또 그다음에 건물 토지나 건물 이 건물 속에는 주택을 포함해요 주택이 포함해요 건물 그러면 건물이라는 것은 건축법 시간, 주택법 시간에 배울 건데 이제 공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우리 공법을 담당하시는 박형 선생님 그분이 여러분들 공법 실무진이었어요 실제로 그 일을 하셨다가 나오신 분이에요 행정고시 합격하셔가지고 사무관 하시다가 같이 동기들하고 같이 다른 사업체를 꾸리려고 나오신 분인데 그 일을 직접 해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흐름을 자기가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걸, 그 절차 같은 것을 그래서 설명할 때 어? 이 정도만 해도 되나? 그러면 그 정도만 하세요 너무 깊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공법 같은 경우는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큰 뼈대가 있으니까 책에 있는 거 흐름만 딱 타버리면 돼요 흐름만 타버리면 그대로 공법은 풀리실 거예요 그래서 공법 시간에 주택법에서 주택, 건물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 건물 나오면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나도 모르게 하늘을 얼른 쳐다봐봐요 지금 하늘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안 보이죠? 뚜껑 있죠? 그러면 건물이에요 지붕이 있어야 돼요 일단 지붕이 있으면 건물이에요 어? 지붕이 없는데요? 그러면 시설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우리 풀장 야외 풀장에 가서 하늘 보면 뚜껑 있는 거 없는 거? 없죠? 그러면 그건 건물이다, 시설물이다? 그건 시설물이에요 그러면 실내 수영장에 가서 하늘 딱 보느냐 하늘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안 보여요 그럼 그건 뭐고? 그건 건물이에요 뚜껑 있으니까 지붕 있는 건 건물, 지붕 없는 건 시설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시설물도 양도 대상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되나? 건물이든 시설물이든 다 묶어서 이 건물 속에 세법에서는 건물 속에 시설물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양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 포함해서 대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나 건물은 양도 대상입니다 그담부터는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서 특이한 게 나와요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지상권 그러면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이것들은 민법 시간에 배우게 되실 거예요 용어들을 그러면 지상권, 지, 여기서 지라는 말이 뭔 말인가? 땅, 땅 그러면 땅, 지금 여기 바닥, 여기 땅, 여기 땅 위에, 여기요 땅 위에 있는 권리, 땅 위에 있는 권리 손에 잡히는 거 안 잡히는 거? 안 잡히죠 공중이잖아요 그러면 지상권은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양도할 수 있는 물건 안에가 지상권 들어 있죠? 들어 있어요 들어 있어요 그러면 지상권도 양도 대상은 된다 되는데 반드시 등기하고 팔아먹어다 안 해도 상관없다 안 해도 상관없다 그런데 민법을 배울 때는 이렇게 배울 거예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물건의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권리를 주장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세법은 권리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지상권을 팔아먹을 때는 등기하고 팔아먹어라 안 해도 상관없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진 않아요 이런 건 안 내요 그다음에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 그리고 점포 임차권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상가 부동산 임차권은 이거는 민법을 배울 때 뭘로 배우냐면 채권으로 배워요 물건이 아니라 채권으로 배워요 채권 채권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한 글자 채권 그러면 주머니에 있는 뭐하고 똑같은 말인가? 돈 돈 돈하고 상관없어요 돈하고 상관이 있어요 돈 그럼 채권이니까 우리 돈은 내가 돈을 만 원짜리 가지고 옆 사람한테 만 천 원에 판다 하면 나를 뭘로 보겠는가? 이 사람 지금 뭔 사람이야? 이러죠 채권은 팔아먹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돈을? 거래하기 힘들겠죠? 그러면 그거를 일단은 채권에다가 등기를 함으로써 이게 물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채권을 물건화 시켜가지고 세법은 팔아먹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을 팔아먹을 때는 반드시 뭐하고 팔아먹는다 등기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등기 된에다 동그라미 치고 거기다가 딱 별표를 하나 딱 잡아놓으세요 등기 된 부동산 임차권 그래서 양가를 이번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니은번 니은번에서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거래가 된다는 이야기인가? 안 돼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되어 있어야만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내냐면 이게 28회, 30회 연속 두 번 나왔어요 28회 2년 주기로 나왔는데 올해 시험이 안 나왔어요 2년 주기로 시험에 나오는데 2년 됐는데도 시험이 안 나왔어요 32회 때 안 나왔어요 그러면 33회 때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등기 된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가 될 때만 양도 대상이란 이야기인가? 안 돼도 대상이란 이야기인가?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등기가 되어 있는 것만 대상이 되고 등기 안 된 건 대상이 되질 않아요 부동산 임차권은 왜 등기를 꼭 해야 되냐면 채권을 무슨 형태로 바꿔야 되니까? 물건의 형태로 바꿔야 되니까? 그런데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처음부터 물건이다, 채권이다? 물건, 물건에 대한 권리 이거는 이거는 물건이에요 지상권,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등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을 물건의 형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반드시 뭘 해야만 양도 대상이 되고 등기를 해야만 양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것만 시험에 나와요 이게 28회, 30회 연속 두 번 출제됐어요 이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우리 혹시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당첨을 받으면 지금 부동산 들어갈 수 있는 거 없는가? 당첨 없죠? 그러면 그 당첨,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당첨을 받으면 나는 이걸 부동산으로 나중에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있다 그걸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 당첨권 같은 게 여기에 속해요 그럼 우리 아파트 당첨을 받으면 이거 팔아먹을 수 있던 거 없던가? 있어요, 있어요 그럼 팔아먹으면 양도세 안 낸다? 내야 된다?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 당첨권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이거는 공법에서 나중에 조금은 배우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안 보셔도 돼요 여기는요 밑에 건 안 보셔도 되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뭐가 있다는 것만 기억해라 아파트 당첨, 당첨 받은 거 그럼 분양권 당첨을 받으며 이 분양권도 양도 대상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해결했어요 그럼 이제 다시 세 가지예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처음부터 등기를 하고 팔아라? 안 해도 상관없다 안 해도 상관없다 그런데 부동산 임차권만큼은 등기를 꼭 하고 팔아라? 안 하고 팔아라? 꼭 하고 왜? 그 이유는 일단 채권을 뭘로 바꿔야 되니까? 물건의 형태로 바꿔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임차권만큼은 반드시 등기한 부동산 임차권이 양도 대상이고 그럼 만약에 등기하지 않는 부동산 임차권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양도 대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기타 자산으로 기타 자산이라는 것은 양도 소득세 대상이 되는 것 중에서 그럼 우리 혹시 누군가하고 이야기할 때, 뭔 말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열거하기가 힘들 때 하나씩 하나씩 열거하기 힘들면 끝에 가서 뭐 뭐 등등해 버린가? 기타 등등해 버리죠? 그렇죠? 그 기타 소득을 말해요 여기서 기타 소득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기타 자산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양도 대상이라고 보여주는 것뿐이지 이런 것도 양도 대상이라고 보여주는 거지 이 뜻이 뭔 말인가? 이거 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골프 회원권 밑줄 하나 걸어보세요 오른쪽 페이지로 와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골프 회원권만 체크해 보세요 혹시 골프 회원권 사고 파신 분 혹시 있었을지도 몰라요? 골프 회원권도 거래가 돼요 골프 회원권을 사고 팔면 양도 소득세 내셔야 돼요 혹시 이제 골프 회원권 누가 판다 가면 그거 양도세 대상인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골프 회원권도 양도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의할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여기하고 여기 거기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체크하세요 체크 잘 하셔야 돼요 이거 2번 3번은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에서 영어권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권에 대해서는 영어권은 이거는 부동산 학교론 시간에 영어권의 단어를 배우게 될 건데 영어권은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여기 학원을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학원에 지금 학원 수강생이 예를 들어서 학원 수강생이 매월 한 달에 이 학원에서 강의를 들으신 분이 한 천명씩 된다고 예를 들어봐요 그럼 천명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 학원을 인수하고 싶어요 인수하고 싶어요 그럼 학원이 잘 되면 학원이 잘 되면 학원 여기서 학원이 잘 될 때 추가로 뭘 더 주고 학원을 인수하든가 그렇죠 권리금이죠 그러면 영업에 따른 권리금을 세 글자로 줄여 보세요 영업에 따른 권리금을 세 글자로 그게 영어권이에요 그러면 그 영어권을 어떤 식으로 계산할 것인가에 따라서 부동산학개론에서 계산 문제가 나와요 매번 고정적으로 얼마만큼 수익을 얻은 걸 보상을 해 줄 것인가 아니면 영업이익으로 보상해 줄 것인가 초과이익으로 보상해 줄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학개론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학개론 시간에 어떤 학자는 이렇게 계산하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계산하라고 하고 학자들마다 계산 방식이 다 달라요 시험 문제는 그래서 부동산학 그러면 학자들의 이론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학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개론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그 학설이 누구의 이야기인가 이것들을 연결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이것들을 연결을 잘 해 주셔야 돼요 그건 아마 우리 황재원 선생님께서 엄청 잘 아세요 연결을 시켜서 앞에 연결을 시킨 뭐 있더라고요 있어가지고 무엇은 뭘로 가고 뭘 뭘로 가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는 세 번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황재원 선생님이 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는데 학설하고 학자들하고 매칭을 시키는 게 엄청 잘 아세요 그거는요 그래서 영업권이 뭔지 알았죠 영업권 그럼 권리금이라는 이야기예요 영업에 따른 권리금 그런데 영업에 따른 권리금인데 여기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냈냐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과 같이 땅하고 토지하고 토지하고 건물을 양도하면서 토지 건물하고 합쳐서 영업권이 움직이면 영업권도 토지 건물하고 같이 붙어서 움직이니까 토지 건물을 양도하면 무슨 세 내라겠는가 양도소득세 그래서 같이 움직이니까 영업권도 같이 땅하고 건물하고 몸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달라붙어서 같이 움직이니까 너도 무슨 소득으로 내라 그렇죠 양도소득으로 내라 그래서 그때는 함께 움직였을 때는 양도소득으로 세금을 내고 만약에 영업권을 단독으로 분리해서 따로 영업권만 따로 띄어서 영업권만 거래가 되면 이건 토지 건물하고 관계 있는 거다 관계 없는 거다 관계 없는 거 관계 없이 영업권은 토지 건물하고 아무 상관없이 영업권만 따로 움직였을 때는 이도저도 아닌 소득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두 글자로 뭐라고 쓴다 기타 앞에서 기타 자산이란 말이 있었죠 그런데 이 소득도 이도저도 아닌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줄에 영업권 단독만 밑줄 그어보세요 동그라미 이번에 다만 끝에 영업권 단독만 치고 단독 그리고 단독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영업권만 따로 띄었으니까 영업권은 토지 건물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가요? 따로 움직이고 있는가요? 따로 따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두 번째 끝에 무슨 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 기타소득만 밑줄 그으시면 돼요 그러면 토지 건물과 영업권이 같이 움직이면 그때는 무슨 소득으로 보고? 양도소득으로 보고 같이 가면 양도소득 따로 가면 기타소득 그러면 밑에 똑같죠? 자 이축과 이축 자 이 이축 그대로 읽으면 돼요 이축이란 뭐냐면 건물을 건축하는 데 다른 데로 움직여서 지금 이 장소에서 여기를 수용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을 여기 우리가 개발할 테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에 땅 줄 테니까 거기 가서 건물 지어서 사세요 그리고 다른 데 집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그럼 그걸 내가 가서 집을 짓고 살겠는가요? 팔아먹을 수도 있는가요? 팔아먹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축권이 그 말이에요 이축권이라는 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것도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권리도 토지 건물과 함께 함께해요 토지 건물과 함께 토지 건물과 이축권을 같이 움직이면 너도 무슨 소득이고 그렇죠? 똑같으니까 똑같이 가면 돼요 양도 소득이고 그런데 이축권을 별도로 이축권만 따로 이축권만 따로 띄어서 그러면 너는 이도저도 아닌 소득? 무슨 소득? 기타 소득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거기도 똑같아요 토지 건물과 함께 거기까지만 체크하시면 함께 가면 양도 소득 그다음에 두 번째 줄 다시 끝으로 가보세요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 별도로 평가해다가 강조하시면 돼요 별도로 평가했으니까 두 번째 끝에 그 바로 밑에 줄 봐보세요 기타 소득이에요 별도로 가면 기타 소득 함께 가면 무슨 소득으로 움직이고 양도 소득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에 신탁 수익권이라고 있는데요 신탁 신탁이라는 것은 그대로 읽으면 돼요 신탁이라는 것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신 믿고 부탁한다 믿고 부탁한다 수익권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 재산을 맡겨놓고 맡겨놨는데 거기서 내가 수익 수익이라는 것은 주는 걸 말하는 거야 가져올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수익 가져오는 거 그러면 내가 맡겨놓은 재산에서 뭔가 이득이 생기는데 이득이 생긴 걸 누군가에게 팔아먹을 수 있는 권리 이득이 생긴 걸 그 이득을 팔아먹었으니까 이걸 양도 소득세 대상은 되겠다 안 되겠다 되겠다 되겠다요 그럼 이 건물을 누군가에게 맡겨놓고 여기서 뭔가 이득이 생기는 걸 누군가에게 다시 내가 되팔아버리면 그것도 양도 소득세 대상인데 이게 작년부터 대상으로 편입됐어요 그전에는 이런 건 양도세 대상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양도세 대상으로 왔어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양도했을 때 이것도 양도 소득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양도 소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을 잡아냈어요 그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두 번째 시간에 이해가 다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해 볼 거예요 첫 번째 뭘 배웠냐면 양도 소득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다 하나 잡았어요 그러면 양도 소득이라는 거예요 양도할 때 여기서 양도라는 것은 등기나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해도 상관없다 안 해도 상관없다 두 개 잡아냈어요 그러면 여기서 소득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소득을 말해라 1년치 소득을 말해라 1년치 그러면 1년 동안의 소득이기 때문에 1년치를 합쳐서 다음 년 또 몇 월달에 신고해라 5월달에 신고해라 그럼 내가 신고를 하면 정부는 그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 인정 안 해 준다 인정해 주는데 뒷조사는 한다 안 한다 기본적으로 몇 년을 한다 5년 한다 금방 익혀버리네요 이렇게 많이 빨리 익히시면 안 되는데 제가 다음에 할 게 없는데 그러면 양도소득세 대상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도 양도 대상은 되는데 반드시 등기를 해라 등기 안 해도 상관없다 안 해도 상관없다 그런데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 안 해도 상관없다 반드시 해야 된다 부동산 임차권만큼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거는 채권을 물권으로 바꿔야 되니까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골프형권을 팔면 양도세 대상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영어권은 토지 건물과 같이 움직이면 무슨 소득으로 가고? 양도소득 만약에 따로 움직이면? 기타소득 이축권을 토지 건물과 같이 움직이면? 양도소득 이축권을 별도로 평가해서 움직이면? 기타소득 다 해결 끝났잖아요 여기까지 해서 시험 문제가 양도소득세 한 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올해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을 때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거 한 줄 딱 나왔어요 양도소득세는 내가 신고하면 확정은 안 된다? 된다 된다 왜? 신고 납부 세금이 된다 본인이 해야 되는 거야 오늘 집에서 자녀들이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나 공부했어? 그러면 믿으라겠는가? 믿지 마라겠는가? 믿어라 믿고 나서 뒤에서 조사는 해본다 안 해본다? 해본다 세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 납부 세금에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이걸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믿기는 믿는데 조사는 한다 안 한다?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익히시면 돼요 그러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 시간 해보니까 어? 할만하네? 이 정도 할만하네? 그러면 따라오시면 돼요 이번 달하고 다음 달 11월 12월 달에 이런 내용을 한 번만 한다 하겠는가? 두 번씩이나 한다 하겠는가? 두 번씩이나 그러면 양도세를 다섯 문제는 이번 달 안에 12월 달 안에 양도세 다섯 문제는 확실히 다 잡아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양도의 개념부터는 잠시 쉬었다 진행을 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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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